금정경찰서는 부산외대 대학원 입학과정에서 위조한 대학교 졸업장을 제출한 30대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취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외대 통번역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외국 유명 대학의 가짜 졸업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특히 A씨는 현직 부산외대 교수 B씨의 자녀로 경찰이 둘의 공모 가능성을 수사했으나 B씨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멘 아멘